이번 시간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컨텐츠입니다. 자손의 좋은 일로, 경사로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있는 그런 운세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요즘에는 주변을 보면 난임하고 불임이 무척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30대 후반, 30대 전으로 본다면 우리 아기를 가지셔서 자손을 출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양띠, 말띠, 뱀띠, 용띠예요. 그래서 이분들은 올해 아마 난임이심고 불임이셨던 분들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아마 엄마의 뱃속에다 예쁜 아가를 인퇴해 주셔서 아주 한바꼭같이 예쁜 웃음을 선사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불임 난임들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좀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하셔서 행복한 가전 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불임 난임이고 이제 한다지만은 또 여기서 또 이제 31살도 결혼 안 하신 분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35살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무척 많아요. 올해 이분들이 좋은 인연 배피를 만나서 또 결혼원도 보여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즐거우시라 생각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미생, 경호생, 기사생 이분들은 올해 취업운이 활짝 열려 있어가지고 취업을 하시면 또 부모님들이 무척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연세죠. 기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고요. 또 여기 또 노총각 노촌녀들이 또 많은 띠들이 많아요. 여기 신유생, 경신생 이분들이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분들이 엄청 많아요. 참 희한해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. 근데 올해 신유생, 경신생 신유생, 경신생 장가 갈 운이 없어 또. 보는 눈들이 높아가지고. 그리고 경신생은 간섭하기가 간섭받는 게 싫어가지고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이분들은 좀 올해 시집장 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. 어떻든 악삼제도 두르고 운도 나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쁜 운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시집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언 말, 정사 말인데 여기는 아이들이 학교 가지고 정말로 비명을 지를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그리고 공부 안 왔던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학원 보내달라고 그러고 성격이 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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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르는 부분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. 아마 그러면은 또 대방 좋으실 거 아니에요. 이분들이요.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보이시고요. 그 뒤로 가면 올해 기유생, 닭디가 무신생, 원숭이들이 또 다른 거 없어. 이분들 건강만 챙겨주시면 돼. 엄마, 아버지가 걱정 안 하시길래 나이도 먹었고 한데 아프시면 안 되잖아. 자손들이. 그래서 부모님한테 건강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분들한테는.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결혼, 돈을 갖다 벌어져 두는 것보다는 결혼 못 하신 분은 결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기를 못 낳으신 분은 출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그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인 띠들을 보면 올해 5년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